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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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심심하신가봐요 여러분들 쓰잘데기 없는 채팅하는거 보니까 하하하 영양가 없는 곤약 채팅을 많이들 하시는군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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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지요? 게이지 띄워볼까요? 하... 어? 뭐지? 생각보다 많이 받은 듯... 하... 생각보다 나는 5,000개 터졌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받은 듯 하... 카루가 오늘 힘좀 줬네? 하... 하... 준수하네요 풍계이지 하... 그래요 그럼 만개 딱 채우고 그러고나서 이제 컨텐츠 합시다 뭐야? 음... 카루는 저 유튜브에서 유입된 친구래요 착해요 보니까 나 괴롭힐다고도 안하고 그냥 거실이는 얘기도 잘 안하고 네 근데 아까 식사 싫어 쓴거는 일사이로 쓴거는 좀 선 넘은 것 같아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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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트롯 남자 보컬들 성공 등용무늬인가? 미스터트롯이 래퍼들은 또 성공하려는 등용무늬 쇼미더머니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내일 쇼미더머니 하는구만 미스터트롯 나갔는데 떨어졌대 예선에서 별로 주목 못 받아도 계속 하다 보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나름대로 나중에 카페에다 한번 올려봐 실력 어느정도인지 보고싶네 주영이 왜이렇게 늦지? 출발한지 꽤 됐는데 근데 최종 예선인데 불합격 문자도 안주는건 좀 오바 아니야? 불합격인줄 알아라 그냥 그거지 굳이 MMS 그거 비용 내고 싶지 않다는거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합격 문자 안오면 아닌줄 알아라 그게 방송사 입장에선 그냥 편한거지 굳이 떨어진 사람들을 그렇게 배려하고 싶지 않다는 방송국 놈들의 어 그거지 2차 5백개 끝 아이고 띠우아버지 고맙다 86개 고마우이 가만히 있어보자 주영이 위치를 한번 봐봐야겠다 젤리로 주영이 위치를 한번 확인해볼까요? 거의 닿네 거의 닿았어 작가가 번호준거 가지고 너무 그거 하지마 설레발이야 위추추적 바이크 탄 사람들은 다 젤리 깔려있어요 3,4,5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팀 나눠서 가는데 자기꺼 운전하고 있다보면 뒷사람 신경 못쓸 수도 있고 뒤에 많이 뒤쳐지는데 계속 도착 안하고 있으면 잠깐 신호받을때 어플 켜가지고 어디쯤 오고 있나 볼 수 있는거지 그런 어플이에요 위치추적, gps, 그런 이상한 용도로 쓰는게 아니라 젤리 좋아요 우리 어디서 만나자 했을때 야 어디라고? 아 어디 사거리 이거? 모르겠어 이런 새끼들 있잖아 그러면 젤리보고 딱 깔아놓았으면 야 젤리 봐봐 어 야 니 앞에 신화는행이 보이지? 어 그 앞에 사거리에서 기다려 어 알았어 이렇게 보면 이러면 되잖아 그런 용도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오디션 같은거 볼때도 나도 옛날에 오디션 많이 봤었는데 진짜 나도 그 저작권 아 저작권이래 그 저 기획사 3사 다 봤잖아 나도 SM도 보고 YG는 안봤다 SM도 보고 JYP도 보고 여기저기 막 다 나도 오디션 많이 봐봤는데 어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 특유의 그 느낌 아 이거 왠지 잘 될 것 같아 그럼 되더라고 모르겠어 나는 난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음 내가 무대에서 노래를 잘했나 오디션 볼 때 내가 좀 호감이었나 SM은 다 떨어졌어 노래 암만 잘해도 카메라 테스트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 노래 곧잘 했거든 근데 그때 내가 또 노래 잘했잖아 떨어졌지 카메라 테스트라는 게 있어 한 열두 명이서 형님 오늘 생일인데 형님께 험한 말 듣고 싶습니다 음 무슨 말 듣고 싶은 거야? 어 어 그래 암튼 흠 코트야 지금의 삶 VS BTS의 삶 무엇을 선택할래? 시X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BTS의 삶이 훨씬 낫지 아마 20대 남자들한테는 최고의 삶 아니야? 솔직히 대한민국 20대 삶 중에 최고의 삶은 BTS의 삶이지 인정? 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 데뷔한지 한 10년 넘었나? 근데 지금 부를 엄청 축적했잖아 돈도 많이 벌고 나 좋아해주는 팬들도 많고 어떻게 지금 내 삶이랑 BTS의 삶을 비교한다는 거는 만수르의 삶과 중동 그지의 삶이랑 비교하는 거랑 같지 않을까? 아니 왜 나야? 왜 나야? 아 돈 많고 안 유명한 게 짱이야 그것도 맞는데 BTS는 워낙 넘사잖아 작은 행동, 작은 제스처, 작은 표정 이런 거 하나하나도 전부 다 사람들이 이렇게 봐주잖아 물론 그걸로 인해서 오해도 생기고 하지만 밑으로 1등 돼도 호환 인생이 더 좋은 흠 흠 형님 나음 당해서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kan 부상근이 근데 고맙다 응 어, 그래 하여튼 나음 당한 거 열심히 살어 열심히 잘 살길 바란다 오래 사는 게 최고야 난 니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아 햄버거 먹으면 이게 X같아 손에서 온갖 무슨 소스 막 피클 냄새 같은 거 X나나네 아 개같아 일단 코트가 방탕되면은 먹고 슬픈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행질도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지 그거에 비해서 엄청난 부가 있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급이 다를 거 아니야 모르긴 몰라도 유명한 연예인들 다 할 거 하고 사는데 그 정도 클라스가 있으면은 그 정도 클라스가 되는 여자도 만나고 그 정도 클라스가 되는 뭐 뭔가 삶을 누릴 거 아니야 훨씬 낫지 그니까 유명해도 그 좀 어느 정도 완전 유명한 넘사벽급은 또 행복할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형 다 가졌잖아 돈 여자친구 나도 뭐 행복하긴 행복한데 BTS의 삶이랑 나랑 바꾸자 그러면 난 당장 바꿀 거 같아 나보다 어리지 잘생겼지 어 앞으로도 탄탄대로지 한 분야의 업계 탑을 찍었잖아 BTS는 그걸 생각하셔야지 뭐 BTS 되면 피곤할 거 같아 이러는데 중국 공룡 가면 타이완 남바원 한번 외친다 음 군대 가야 되는데 아니 다들 갔다 오셨잖아 부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여자친구도 없고 어? 우울하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여기 한 트럭인데 그렇게 갔다 오는 거 보다는 BTS로서 군대 갔다 오는 게 훨씬 더 재밌지 않겠어? 사람 자체가 음 아 이거 씨발람이야 나도 방송 안 할 때 군대 갔다 왔는데 어 아 씨발란이 또 공격하네 공격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지 내 말은 모범답함 난 BTS랑 안 바꿀래 왜냐면 BTS면 주영이를 못 가졌으니까 꺼져 꺼져 난 그런 그런 하 그런 대답 진짜 싫어 어 올 그런 얘기하면 채팅창에서 올 올 올 하겠지 근데 난 싫어 오그라들어 1억 준다면 다시 입대할 애들 한 트럭일듯 인정 음 난 안가 하하하하하하 그것보다는 그래도 낫거든 지금 내 삶이 어 10억 주면 갔다 올 거냐고? 개같이 갔다 올게 특전사 갔다 올게 어 지뢰 다 찾아줄게 하늘에서 존나 다이빙 해줄게 어 10억 주면? 진짜로 물안경에다가 밥 말아 먹어줄게 바닷물에다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로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폭력 안써요 무슨 군합발에 처맞는 시대 시발 언제적 얘기를 하는거야 조인트 까이는거 말하는거 아니야? 어 닥쳐 이 새끼야! 하면서 군합발로 정강이 어? 야무지게 때리는거 맞고 그냥 닥다리 뒤는거 아유 그건 어 으하하하 어 어 바로 80년된 수통에다 바로 물 마셔줄게 진짜 10억준데 군대 갔다 알아? 갔다오지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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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물관은 군대에서 많이 맞았지 아니 나는 맞은거보다 언어폭력을 많이 당했지 부졸이 엄청 심한 부대에 들어가서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사진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거 그냥 관물대에다 넣어놓으려고 그랬는데 누가 그걸 발견해서 어, 어, 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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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해가지고 그거 사진 보면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러면서 그게 ㅈㄴ 짜증나 음 외출 갔다 왔는데 옆 소대 저기 뭐야 옆 소대에 있던 선임이 아직도 기억나 여자친구랑 섹스 많이 하고 왔냐고 그렇게 음흉하게 어깨동무하면서 물어보는데 와 씨발놈 사회에 있었으면 개새끼 그냥 말 한마디 안 섞을 새끼인데 진짜로 진짜 그랬었어 그걸 유쾌하게 못 받는 거 못 받겠는 거 내가 십선비가 아니라 안 친하잖아 엽소되면은 씨발놈이 그러더라고 갑자기 짜증나게 표정관리 안되고 그거 갖다 또 갈굼당하고 그때는 그게 심했어 그 부조리가 내가 09년 군번이니까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다 의식 수준이 낮을 때였으니까 그렇다 쳐도 좀 짜증났던 건 사실이지 09년이면 나 늦게 갔지 24살이 갔지 근데 23살인가 23살이네 23살이 갔어 2급 떴어 1급 들 수 있었는데 그때 약간 간염기가 좀 있다 간이 안 좋아갖고 그랬었는데 그때 키가 178이었고 희한하다 키가 더 컸어 30대 되고 나서 키가 더 큰 건지 뭔지 지금은 키재면은 181 딱 나오거든 181 딱 나오는데 그때는 178에다가 몸무게 67kg 였어 희한하다 키가 왜 컸지 2급 떴어 그래서 대가리에 살 쪄서 그렇다고? 두피에 살이 2cm 같이냐? 시발 말같은 소리를 좀 해라 무식한 새끼들 대가리에 두피에 어떻게 살이 시발 이렇게 쪄 무슨 내가 뭐 어? 샤페이냐? 피부 존나 두껍게? 말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요 일리 없습니다 니마 예 사람을 샤페이 취급하네 어 암튼 지금 키재면은 이제 81이야 음 가끔씩 그냥 인사 올립니다 지금 아 어서와 플랫 어서와 음 가끔씩 이제 키도 181인데 거기다가 이제 좀 약간 그 어글리 슈즈 같은 거 예전에 막 유행했던 거 그런 거 있잖아 오프 화이트 어? 이런 거 그런 거 하나 딱 신어주면 진짜 키가 와 한 183 정도 된 거 같아 어 거기다가 깔창까지 깔아서 깔아본 적 있거든 왜냐면은 넘사가 되고 싶더라고 한 키 185처럼 보이고 싶어갖고 그랬던 적 있었어 음 와 키 겁나 커... 크다는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 남자는 약간 키에 대한 욕망이 있거든 182일로도 이게 만족을 못하는 거지 어 키는 부럽긴 하다고? 키 크면 뭐하노? 키가 크면 뭐하노? 가진 게 키밖에 없는데 진짜 어 대가리 탈모에다가 코는 마늘코에다가 어? 시력도 요즘 개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딱 가기 직전에다가 통 땀... 거기다 단풍선... 거기다 단풍선... 이게 시발... 악마는 존재하는구나... 저주 인형이야... 그러니까 저주 존나 받았어... 어... 신의 저주를 받고 태어나버렸지 뭐야... 사람 맞냐고... 사람 맞아... 안 믿기겠지만... 에나벨... 에나벨이노... 그러니까 에나벨 됐네... 저주 그 자체네... 어... 모르겠어요... 신이 만들다가 그냥... 아이씨발 하고 그냥... 어... 이것저것 섞었나봐... 그래가지고 완전 돌연변이 돼버렸어... 모르겠어요... 전생에 내가 봤을 때... 마귀 같은 게 아니었을까... 마귀나 뭐 약간... 전생에 어떤 돌연변이... 그래가지고 막... 어... 농작물 해치고 다니고... 사람 죽이고 그랬나보지... 음... 전생에 뭔가 재앙을 가져온 사람이었나보지... 흑꿈치도 추가해주세요... 흫... 흑꿈치? 아 이거? 이거는 팔이 타서 그렇지... 그렇게 막 드럽게 막 여기 막 회색 빛깔나게 막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은... 아 괜찮아... 뭘 흑꿈치야... 흑꿈치가... 누룽지 없어...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네... 쟤 근데... 아... 꺼줄게 바로... 이게 왜... 귀엽잖아... 진짜 설레발... 다 뒤지게 치네... 아 뭘 조명... 조명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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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빨 그런 거 없어... 별로 없어... 실제로 보면 다 나한테 괜찮다 그래... 화면에서 보는 거 보다... 왜 팔꿈치에 쭉 묻었어요... 일단 키... 어... 키 진짜 크시네요... 어... 생각보다 안 뚱뚱하시던데요... 이 얘기 제일 많이 들어... 제일 많이 듣는 말... 되게 착하시네요... 키 되게 크시네요... 실제로 보니까 덜 뚱뚱해 보여요...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가 않아요... 어... 목소리 되게 좋으시네요... 이런 장점들이 그래도 먼저 보인다라는 거는... 그렇게 저주받지 않은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짜 저주받은 거는... 치열이 고르지 못한 것... 랑... 피부 십창난 거... 어... 그게 좀 사람 인상에 크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 같아... 음... 피부 안 좋고... 어... 이빨 완전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 어... 곰보 플러스 맞아 맞아... 치열... 피부... 음... 그런 게 좀 약간 인상을... 어... 매듭짓는 거 같아... 크흫... 크흫...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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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동지... 오동지 아저씨... 이빨 빠져갖고...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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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주영이가... 몇 년 전에 야추도 별로 안 크다고 고백했잖아... 주영이가 사다 준 거야... 아... 고추? 고추? 고추는 이미 내가 깝... 나 잘 때 잠방에서 좀 큰일날 뻔 했었잖아... 어... 대포동 미사일 때문에... 보고 느꼈잖아... 오... 저 새끼 뚱뚱한데 왜 대물이노... 이러더만... 카페에서 내 야추 크기 가지고 논쟁 있었잖아... 어... 음... 주영이가 비웃던데... 주영이인데 고추 본 적 없는데... 리모컨이었잖아요 그거... 음... 주영이를 아직 키스도 안 해봤어... 음... 뽀뽀랑 손잡는 거 밖에 안 해봤는데... 포옹이랑... 그래서... 회 mins 초깨 히히히히... 내성 거 추... 뭐야 내성발톱도 아니고 같이 사는데 뭐, 같이 사는데 꼭 관계를 해야돼? 사람을 지점토로 대충 빚은거냐? 왜 다 영카야? 내성거침 나는 결혼할 여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한다는 그런 주의라서 서로 지금 순결을 잘 지켜주고 있지 서로 간에 결혼할 여자는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는 좀 그렇지 팬가입 고맙습니다 역시 힌두교 힌두교가 그래? 아 진짜? 진짜? 이슬람의 교리를 따른다고 생각해보자 아 궁합이 안 맞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난 궁합 안 맞은 사람이 없었어 궁합 다 맞아 만능 열쇠랄까? 걱정 안해도 돼 그런건 이미 내 잔방 때 봤기 때문에 다들 그래서 귀여워 원래 진짜 대물들은 막 그.. 그런 크기 얘기하고 막 그러면은 가만히 흐뭇하게 그냥 여유있게 간망한다 그러잖아 내가 그래 여러분들이 고추 크기 얘기하고 그러면 귀여워 언제나 얘기했듯이 나는 진짜 불편해 똥 쌀 때 제일 불편해 왜냐면 담궈지니까 그게 제일 불편하지 그게 제일 불편하지 그것처럼 슥 이렇게 받치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음 트윽 큿 크흐흐흐흐흑 크흐흐흐흐흐흑 크흐흑 흐흐흑 크흐흑흑 흐흑흑흑흐흑 번데기운이란 말이 ㅈㄴ 웃겼어 아니야 소추관상 그 꽈추형이 그랬는데 크고 작은 거 보려면 손을 딱 이렇게 펴보래 그리고 음 이 검지가 약지에 비해서 짧으면은 그거는 대추라 그랬어 이게 이게 검지가 더 길면 그게 소추고 나 딱 봐봐 딱 이제 딱 한 거거든 어 약지가 더 길잖아 음 음 보고 싶었자 뚱땡이 영화야 어 통계적으로 그렇대 어 트렁이 어서와 트렁이 반갑다 3일만에 보네 크흠흠 어 코는 아니야 코는 진짜 아니야 응 꽈추형이 얘기했어 이거 진짜 과학적으로 통계가 있는 거래 검지가 약지보다 더 어 짧아야 돼 이렇게 나처럼 음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통 남자들은 이게 이렇게 더 길지 나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돼 어 이렇게 이렇게 많이 기울어야 돼 딱 그냥 딱 정확하게 딱 이렇게 펴보면은 약지가 훨씬 길잖아 어 몇 센치냐고? 아 몰라 몇 센치인지 뭐 그걸 왜 재 어 이 시간에 좀 생식기 얘기하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어 그래 뭐 이런 얘기해서 뭐하노 그래 남자들끼리 쉰내 풀풀 나네 불알 쪘내 그만 풍겨라 채팅창에서 그렇게 불알 쪘내 풍기면서 뭐 고추가 어쩌고 뭐 대물이 어쩌고 닥쳐 그냥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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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시 음 아 근데 오늘 방송 끝나고 잠깐 자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부산으로 차타고 쏠라 그러니까 막막하다 가수 노래도 4곡이나 불러야 된다 그러는데 주영이랑 나랑 해가지고 주영이 두 곡, 나 두 곡 이렇게 할라나? 아니면은 둘이 한 곡씩 부르고 듀엣으로 하나 부르고 그리고 끝낼라나? 아니 대체 무슨 행사일까? 제대로 전달을 못 받았어, 사실 나도 8시 반에 방송이래? 내일 저녁 8시 반 8시 반까지 부산을 가는 거지 2시에 출발해갖고 차타고 부랴부랴 도착해서 방송하고 끝나고 나면은 한 11시쯤 되겠지? 그래서 밥 먹고 뭐하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11시 좀 넘어서 새벽에 출발하겠지? 비교적 인천까지 빨리 오겠지? 또 자고 일어나가지고 누나 생일 가겠지? 갔다 오고 나서 또 부랴부랴 또 방송 준비하고 해야겠지? 어 뭔가 바쁘네 짜증나게 음 시빈싸야? 뭐가 시빈싸야? 흐흥흥 아니 사실 나도 근데 이런 숙제보다도 집에서 그냥 편하게 방송하는게 좀 좋긴 해 나도 근데 그걸 이제 못하는게 아무래도 좀 저 수익적인 부분이 수익 구조를 숙제 같은 걸로라도 채워가지고 내가 또 할당량을 채워야 내가 버는 삶을 살아야지 쓰는 삶을 살면 안되잖아 어 버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그렇게 사는거지 뭐 어 그게 힘들다 나도 일하기 싫어 솔직히 방송하기 싫어 나도 흐흐흐흫 솔직하게 말하자면 어 나도 그냥 평생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된다 카비가 뭐야 카비가 우리를 버려가 아니라 방송에 질려서가 아니라 그냥 이 유지하는 이 삶이 좀 투정 부리는거지 살다보면은 너무 그게 행복한 삶인지 모르고 매일같이 챗바퀴 도는 이 삶이 굉장히 힘들다고 느껴지는거지 각자 자기 위치에서는 남이 부럽고 어 그런거 아니겠어 음 다 힘들어 맞아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야 복에 겨운 소리한다 뱃대지 처부른 소리한다 이러지 뭐 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BJ라고 뭐 이렇게 앉아서 그냥 편하게 풍선받네 편하게 돈 버네 뭐 이런 생각하겠지만 그치 이 주제는 너무 지겹도록 12.. 13년간 12년간 진짜 지겹도록 한 얘기야 그 결론이 뭔지 알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동경에 대한 두려움은 환상일 뿐이야 아 부러움 두려움이 아니라 부러움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그런 부러움은 환상일 뿐이야 그 삶에도 다 정단점이 있고 그 삶에도 다 힘듦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겠지 어 근데 그건 있어 업계 원탑은 좀 럭셔리한 삶을 사는거야 어디나 어 업계 원탑 그거 찍는게 어디 쉽나 흠흠 흠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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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봉준이가 방송 개꿀이라고 했다고? 개꿀은 맞지, 왜냐면은 이제 과거에 내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 고생했던 시간들 막상 산악을 하는데 처음에 진짜 존나 힘들게 올라가도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아무튼 올라왔어 올라오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뭔가 편한 거지 즐겁고 아무튼 이게 좀 무한 경쟁이고 그러다 보니까 BJ들 간에 가들 어쨌거나 적대적 공생관계 아니겠어? 그런 거라서 그래도 솔방 원탑은 맞잖아 그러는데 네 생각이 그럴 수도 있고 아직까지 시청자를 볼 때, BJ를 볼 때 시청자 수나 이런 걸로 이제 일단 그렇게 약간 좀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건데 나는 그런 생각이 뭐냐면은 나는 이제 오래가는 게 강한 거다 강한 게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자가 강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 감사하지 당연히 아무튼 뭐 나도 이제 12년, 13년 차 들어가는데 방송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BJ계의 어떤 낭인으로 남거나 BJ계의 어떤 걸음으로 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 지금까지 응 그니까는 감사하게 생각은 해야 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 근데 왜 방송하기 싫단 얘기하냐 이 시발놈아 어? 행복한 줄 알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지 채찍질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루틴이 똑같잖아 그 루틴에서 이제 지겨움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놀고 싶기도 한 거고 난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왜 월요일, 화요일 일을 이틀 휴방하고 나서 약간 수요일이 가장 좀 힘든 날이긴 해 방송 한번 다시 하려고 딱 들어오니까 왜냐면은 방송을 예전에는 휴방할 때는 컴퓨터 앞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별로 크게 어떤 의미가 없었어 어 그냥 방송 시작 버튼 띡 누르고 그냥 방송하면 이제 그만인 거지 그러다가 어떤 날은 완전 럭키 횡재해가지고 막 진짜 별풍선 몇만 개씩 받고 그런 날은 진짜 아 너무 좋지 근데 뭐 그런 걸 수익적인 걸 다 떠나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이제 쉰 때 내가 아무튼 취미라는 게 생겨버리니까 집 밖에 있단 말이지 계속 집은 잠만 자러 오는 곳 같은 느낌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는 수요일 되면은 뭔가 기숙사 복귀하는 그런 어 공돌이 심성, 심정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수요일은 나에게 있어서 그 그거야 그냥 진짜 기숙사 복귀하는 느낌이야 어 음 음 음 근데 난 어느 날도 내가 허억 아이고 어 아이고 아이고 형 여자친구는 방송안에 아 주영이 주영이는 방송을 아까 나 만나기 전에서부터 방송을 이제 접고 싶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끊임없이 해갖고 근데 또 공교롭게 또 나를 만나면서 그 계획이 조금 더 빨리 실행이 된 거지 난 주영이한테 방송하지 말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 어 진짜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라 그랬지 근데 방송은 하기 싫어해 주영이 자체가 서버 종료했어 약간 좀 그 통합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음 음 흠 근데 사실 방송이라는 거는 접는 게 아니라 접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방송 접었냐 접었냐 이라는데 접는 사람이 누가 있어 접히는 거지 어 어 지금도 안 잡히려고 바라가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 어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게 무섭겠다 잊혀지면은 오히려 좋아 잊혀지는 게 오히려 좋지 어 로이 조가 시청자가 두 자릿수가 됐다고 근데 두 자릿수가 됐다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뭐 방송 열심히 해서 잘 해먹고 살지 않겠어? 어 롤이라는 거 자체가 워낙에나 이제 좀 그 경쟁이 심하잖아 누구나 할 줄 아는 게임이 됐고 누구나 하는 게임이니까 근데 또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데 또 그 안에서 뭔가 잘 되려면 음 형 화이팅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하겠지 아이고 고린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고맙네 어 화이팅 그래 주영이가 좀 궁금했구나 주영이 개인 방송하는 거 궁금했어요? 고린도? 볼 거 별로 없어요 어 볼 거 별로 없어 어 사귀는 사이만 아니면 나는 안 보지 사귀는 사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좀 모니터링 했었는데 아이 난 못 보겠더라 아 풍 싸 주려고 했다고? 아니야 나한테 싸 서버 통합했기 때문에 그 서버 이용료는 이제 내가 계속 내고 하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싸 서버 통합됐어 코트야 월드컵 시즌에도 그냥 방송해줘 나는 월드컵이 뭐 그렇게 크게 어떤 큰 파란이 일진 않을 것 같아 감스트 제외하고 왜냐면은 월드컵 뭐 해봐야 뭐 한 달 동안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축구에 별로 관심도 없는데 거기다가 뭐 우리나라 지금 뭐 16강 떨어져봐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그냥 딱 관심 끊어지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월드컵이 이번 연도에 조금 의미가 있는 건 난 그거야 웃을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코로나 있고 나서 그냥 존나 우울하고 족같은 소식만 계속 들려오잖아 그런데 비단 그게 우리나라 일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 뭔가 세기말이 다가온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러나는 좀 올해 뭐 솔직히 좋은 소식 일이라도 있었어? 없었어 사람들은 다 헐뜯기 바쁘고 세대 간에 갈라치기 성별 간에 갈라치기 지역 간에 갈라치기 이 속에서 정치인들은 그냥 어찌됐건 뭐 눈가리고 아웅하지 어떻게 하면 저 국민들한테 관심받아가지고 표팔이나 좀 해볼까? 그렇지 막상 그 자리 앉아도 제대로 뭔가 실천하는 것도 없고 그냥 다 X빠같다 대한민국 총체적 난국이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X같해 근데 또 다른 나라에서 살면 또 그게 안 X같아질 거 같아? 유토피아란 없어 지구상에 유토피아가 어딨어 X발 돈 많은 게 최고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거지 뭐 아 흠 흠 나는 솔직히 내가 결혼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솔직히 여러분 포기하면 편해 어 뭔가 여러분들 입장까지 다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약간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건방져 보일 수 있겠지만 포기하면 편해 여자? 이번 생은 글렀어 대신 내가 즐길 수 있는 취미 재밌는 거 어 옛날에는 야동도 없었어 어 상따를 했어야만 했던 시절이었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인터넷도 있고 하다보니까 어 컴퓨터 앞에서 용두질 야무지게 하고 요즘 뭐 모바일로 그냥 뭐 어 유니콘 같은 거 켜가지고 그냥 폰홈 접속해서 뭐 30분 내에 그냥 어 용두질 야무지게 해가지고 그냥 욕망을 욕정을 풀어내고 그런 식으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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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하고 이제 다른 컨텐츠를 즐기면 되지 인생에 컨텐츠가 뭐 여자밖에 없어? 그건 아니잖아 어 난 그래 생각해 포기하면 편하되니까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내가 그냥 취미 하나 딱 만들어갖고 그거 잘 즐기면서 살면 되잖아 요즘 뭐 얼마나 취미가 많아 골프도 있고 내가 타는 바이크도 그렇겠고 낚시도 있고 골프 뭐 볼링도 있고 즐기려면은 여러 가지 즐길게 많아 게임도 있고 어 그중에 가장 가성비는 게임이지 풀스 하나 사가지고 나처럼 저 갓 오브 워 저거 저런 어 대작 게임 하나 나오면은 그거 계속 붙잡고 그냥 물고 빨고 하고 있으면은 시간 훅 가 존나 재밌어 어 진짜로 최고의 가성비 취미는 진짜 게임 아니겠어? 근데 약간 그런 게임 제외하고 막 소액결제 해야되는 막 그런 게임들 제외하고 말이야 내가 왜 승자야 흠흠 내가 왜 승자야 승자할 게 뭐가 있어 흠 저 건빵 닉네임에 저 구독되어 있는 저 자체라는 저 새끼도 꼴보기 싫네 시발놈의 지돈으로 산 것도 아닐텐데 남한테 받아갖고 시베 시베 새끼가 팬가입도 안하고 채팅을 치네 꺼져 재수없어 어 개새끼가 받은 게 있으면 쓸 줄도 알아 지금 시베 버러지 같은 새끼 개노잼 인생에서 개노잼 시간 어떻게든지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나한테 아무런 보상도 없이 시베 저런 새끼들 데리고 방송하고 싶겠냐고 내가 아 나 이거 정당한 광태야 내 기준에선 어 꼴보기 싫잖아 씨발놈이 소비도 안하면서 어디 채팅창을 기어들어와 짜증나게 나가이 개새끼 흠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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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박강욱일 가자야 나는 나름대로 합당한 내 이유가 있었다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흢 흠 흠 흠 흠 흠 흠 아하 삼일 진짜 야무지게 놀았다 진짜 흠 흠 흠 흠 흠 방송 깬지 벌써 2시간 반 됐다고 시간 존나 빨리 간다고 내가 좀 지루하지 않게 대화 주제를 이끌어 나가나봐요 그래서 안 지루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자체가 지루한 게 싫거든 많이 그립긴 하더라 휴방 때 특히나 볼 방송이 존나 없다고 볼 방송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취향이 안 맞겠지 뭔가 버티버 보기에는 좀 뭔가 안 끌리고 그렇다고 뭐 스타크래프트 보기에도 좀 그렇고 사람들 많이 몰리는 방송 들어가 봤는데 별거 없고 그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 돌다 돌다 그냥 막 돌고 도는데 아 씨발 포트만한 방송이 없네 이 새끼는 오늘 또 휴방이네 아 개 이 새끼 하루 덫이네 아 씨발놈 그런 생각보다도 방송 켜져 있을 때 조금 사랑을 주시면 명분을 주시면 저 역시도 열심히 할 만한 좀 그런 저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입장 다 알아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입장과 여러분들이 뭐 어떤 느낌인지 내가 알 것 같아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감사합니다 이 병신 우울한 새끼 들어와가지고 자꾸 여자친구 사귀는 법 알려달라 그러네 미친 새끼 아닌가 여친 사귀는 법 우리 나한테 알려달라 그래 컨텐츠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은민씨아님 고마워요 컨텐츠 경매 운영자가 하지 말라 그랬나요 아니 그런 적 없는데요 이따 또 필요에 의해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 그런 유언비어를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봅시다